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나이키 에어맥스1 수잔입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나이카의 영화인 미싱 링크의 주인공 미스터 링크를 표현한 스페셜 에디션 제품으로 미스터 링크의 애칭인 수잔을 모델명으로 따왔습니다. 나이키의 3D 푸드웨어 디자이너 마이클 버거가 재해석한 수잔의 격자무늬 수트와 안쪽과 바깥쪽 스우시의 비대칭 컬러 디자인, 가죽으로 감싼 솔과 코르크 안창 등을 사용했으며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스 루프 마지막은 단추 느낌의 장식품 설포의 로고에서는 맥스를 지우고 수잔을 기재한 작은 디테일까지 상당히 유니크한 제품입니다. 특히 스웨이드 배색과 솔을 감싼 브라운 색상 가죽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사용된 소재 때문인지 무게감이 있으며 보기에는 신발이 커 보이는데 실착시 발볼 쪽보다는 발 아치 측면 부분이 불편합니다. 편하게 신으시려면 사이즈 반업 이상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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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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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